안녕하세요 저는 마포 박성호 한의원의 박성호 원장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암치료 시에 한약을 복용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 한약이 암치료에 효과가 좋습니다 말씀드리면 그분들께서 대부분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한약을 쓰면 간이 나빠진다고 들었다 또는 암이 커진다고 들었다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사실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실제로 암환자 분들을 치료하다 보면 자연요법도 제가 같이 병행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암환자 분들의 암의 크기가 줄어들거나 암세포가 사라지는 그런 효과를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보여줄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참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꼭 이 영상을 한번 찍어야겠다 생각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동양학을 주로 하는 나라가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있죠 그래서 제가 그것들을 각 나라에서 나온 논문들을 가지고 리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오늘은 첫 번째로 한국에서 한약을 가지고 암치료를 어떻게 했는지 논문을 몇 번 리뷰하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논문은 2009년도에 나온 논문입니다 이 논문의 케이스 보고거든요 이 논문은 케이스 보고인데 이분은 대장암, 사기, 그리고 폐라든지 복막, 림프절로 전의가 됐던 환자분이십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는 항암제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좋으시다가 한약도 같이 복용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보통 항암제를 쓰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원래 한 12번까지 쓸 수 있다고 했는데 한약을 같이 쓰면서 16회까지 치료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항암제가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었는데 그걸 더 늘려준 거죠 그런 면에서도 사실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암제 부작용 때문에 항암제를 못 쓰거든요 내성이 생긴다든지 그런데 그걸 더 쓸 수 있게 해주니까 항암제 부작용을 좋게 해주니까 그런 면에서도 일단 한 가지 의미가 있는 환자였고요 그런데 이제 16회까지 쓰고 나니까 내성이 너무 심해져서 도저히 쓸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약 치료, 단독 치료만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독 치료를 했을 때 주로 썼던 한약이 이제 한약 명으로는 7, 한글로는 5시죠 온나무에서 나온 진액을 가지고 약재로 만들어 가지고 한약을 썼습니다 이 약을 쓰고 7개월이 됐을 때 종양이 축소되었고 10개월이 되었을 때 관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생존하고 있다는 그런 보고가 나온 논문입니다 두 번째 논문은 소세포 폐암의 경우인데요 이 경우는 더 오래됐습니다 2005년도에 나온 논문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은 소세포암이 굉장히 폐암 중에서도 예우가 안 좋은 암입니다 그런데 이 환자분이 고령이었어요 76세 고령이었는데 이 논문이 나왔을 당시가 발병 후 8년이 지났을 때 이 논문이 나왔습니다 8년 동안 생존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분은 76세셨고 흡연 경력이 20년이 있었습니다 이 논문이 또 좋은 점이 뭐냐면 항암제라든지 방사사진이라든지 수술 같은 걸 하지 않고서 이런 3대 요법을 하지 않고서 한약 단독 치료를 했었을 때 좋은 결과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고령이시니까 양방의 3대 요법을 받았을 때 굉장히 몸이 많이 힘들어질 것을 두려워해 가지고 거부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방사사상 8년 동안 지내오면서 방사상 영상학 검사상으로 종양이 축소가 되고 그 다음에 삶의 질이 좋아지고 건강하게 생존하게 되었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중요한 걸 알 수가 있는 게 고령의 환자들인 경우 과연 공격적으로 암치료를 해야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8년 동안 물론 종양은 없어지지는 않았죠 작아졌지만은 하지만 건강하게 살아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본 책 중에서 유명하신 암병원장 원장님께서 계셨는데 그분이 쓰신 책을 봤는데 암을 친구처럼 생각하고 죽이려고 하지 말고 달래면서 잘 하면 오히려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쓰셨는데 참 그 구절이 인상 깊게 남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고령인 경우에는 너무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암치료가 과연 필요한가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면역력을 끌어올리고 이러한 한약치료가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